기분 탓인가 보네 다 한번 다시 다 모여보자 마을 마을에서 모이자 다시 내리다가 달라고 켜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오딘 방송 자 이제 레벨 84가 다 돼가는데 전투력 여러분 4만 10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4만 6천 다시 찍었습니다 오늘 전설템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스펠 라인 그래서 일단은 전설템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공 PVP 세공이 좋아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바힘의 예언장갑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자 무기 열사풍 6강 복귀 복구가 됐구요 그리고 7강 악세 4개를 다시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파편 이름 황금반지까지 샀습니다 전설템 지금 총 2개구요 조만간 이제 벨트가 드랍되면 벨트도 낄 예정이고 그냥 신화 없이 전투력 한번 5만 찍어보려고 일단은 그렇게 좀 가면서 신화는 천천히 좀 해볼게요 신화는 와 한 4월달 쯤에 한번 도전합시다 4월달 쯤에 자 바로 월던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투력을 많이 복구를 해놨기 때문에 마마리드는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긴다 이긴다 이거 이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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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병망치 나이스 나이스 저희 거의 다 믿었어요 앞으로 내부다 다 도망갔어요 베르 저 보스까지 시간 있으니까 나이스 나이스 그냥 빠르게 때려봅시다 최대한 보스 다 한번에 쳐주세요 들어올 때 한바게 나가게 들어올 때 한바게 나가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나이스 쫄지 마요 그냥 막 들이대야 돼요 머리 박아주셔야 제가 애들 다 잘라요 네 들어가는데 죽기 전에 베르만 타면 됩니다 나이스 너무 나가지 말고요 레라운드 좁 잡힙니다 이제 뒤로 빼시죠 자 한번 밀게요 나머지 해변과 한번 밀게요 해안과 해안과 좋습니다 이 저번주에 비해 투력 오르니까 신났다고 아 아 바바리들은 그냥 다 컷이지 컷 내 손에서 종리를 해야 그냥 야 이거 그냥 머리 박아주세요 이거 쟤네 메인게 많이 빠졌거든요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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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광폭이라는 방송말 듣고 바로 올거에요 자 한번 공격하시죠 나머지 공격 먹여도 되거든요 초기하면 안 당하면 되요 보는 거 최대한 잡아야 돼요 얘네 아마 초기화 시키려 할거에요 이렇게 얼마 없을 때 공격으로 잘라놓고 좀 리스폰 꼬아가지고 올라가도 되.. 상대가 올라가도 되니까 상대가 올라가도 되.. 치는 건 상관없어 우리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뭐요? 많이 잘려서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처음에 모였을 때 너무 적은데? 일단 벨을 타야겠다 너무 많아 아니 이게 맞어? 벨을 해야 그러면? 벨을 벨 귀신은 18명 다 있습니다 신이도 안 빠지고 다 있습니다 빠진 사람 없어요 지금 기분 탓인가 보네 다 한번 다시 다 모여보자 마을.. 마을에서 모이죠 다시 내리다가 달러 먹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저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방해만 해도 저기.. 먹어야 될 차례인데 못 먹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 길든 어디 길든 어디 길든 어느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형님 일단 이거 렉 좀 어떻게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프로모션 받고 계신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신어도 안 나오는데 핏시스 일로와 너 존나 건방져 천둥놈이 별풍선 82개 롤렉 결과는 방위 방위 대야 불닭볶음 왔어요? 와 친구 데려오는 거 봐 개 엮겹네 언덕도 왔어? 피치스 깝치지마 너 이제 나 못 이겨 언덕? 피치스 저 친구도 존나 관중이에요 맨날 나만 죽이던 애거든? 나 전투를 41,000대? 무기 터트리고 이랬을 때? 나 나가졌어 야 나 이 구매가 왔는데 나가졌어 뭐야 진짜 이거 그러면 사탕이 시간이 점생인 거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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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내가 간호사 1대1 떠 니 저번에 나 잡고 놀렸지 아 나머지 다 꺼져 나머지 다 꺼져 간호사랑 1대1 한다고 니가 이길 거 같냐? 그때 투력이랑 달라 잊었어 넌 아.. 뭐.. 망했어 그 장판에 있어 장판에서 싸우면 불리하지 않아 대침모 나이스 뭐야 별거 없느 야 깝치지 마라 알았어 쏙! 어? 단호사! 넌 나 이제 못 이겨! 그때 무승불 단검의 내가 아니야! 한글자막 by 한효주